여보, 지금 그게, 그게 꼬리 그게 뭐야? 여보. 이 왼쥐야, 내가 너 한 번 더 바람피면 내가 철정 보낸다 그랬지요? 죄송해요,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아, 그게 그, 이 양반이 제 와이프를 그 강제로. 이게 유분제까지 건드리냐? 이 쓰리 같은 거 나와. 미안해, 미안해 여보. 아, 저기요. 저희 돈은. 네, 걱정 마세요. 제가 충분히 보상해 드릴게요.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. 제가 지금 현찰은 없고요. 북천지검 형사부 서혜라 검사입니다. 내일 지검 3층 제 사무실로 오시면 그때까지 제가 돈 마련해 놓겠습니다. 꼭 오세요. 호흡이요? 호흡이요? 네. 튼겨보실. 튼겨보실. 호흡이요. 혼야지. 어디서 안 되실 것 같은 게 없습니다.